안녕하십니까 유동훈입니다. 유동훈의 글로벌 인사이트 2023년 7월 16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흐름이 예상보다 상당히 강합니다. 여전히 지금 지수가 지난주에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오존스, S&P500, 나스닥, 러셀, 리천 대부분 다 2%에서 3%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보여줬었습니다. 그렇게 급등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숫자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낮아졌고요. 우리가 계속 드렸던 말씀은 인플레이션 숫자가 계속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증시가 상승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마도 이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3%대 그리고 내년도에는 2.5%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런 과정 아래에서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시는 게 적절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금요일날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이 훅 올라가는 것처럼 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어느 정도 좀 쿨링다운 그래서 약간의 마이너스의 금요일날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어떤지를 궁금하게 하는데요. 저희의 판단으로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연말까지 S&P500의 상승 여력은 지금 현재의 금리 수준 약 3.8%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저희는 연말까지 한 3.75 정도까지 금리가 내려갈 것 같고 또 내년 말에는 3.5% 정도까지 미국 신용 국채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을 집어넣고 계산을 해봤었을 때 올해 연말까지 S&P500이 4,6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지수 대비해서 겨우 한 2%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는 약 5,280, 약 5,300이니까 전 고점인 4,8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약 17%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까지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이 안 일어난다 또는 혹은 내년도에 올라갈 것은 미리 땡겨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리스크까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식을 털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돈이 있거나 현금이 있었을 때 이를 활용을 해서 S&P500 기준의 투자가 아닌 나스닥 위주의 투자를 계속 앞으로 몇 개월간 분할 매수 전략으로서 늘려가는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S&P500 보다 더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하고요. 올해 연말까지 약 6% 정도의 상승 여력 그래서 거의 15,000 수준 정도까지의 상승 그리고 또 내년 연말까지는 18,0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는 즉 전 고점이었던 16,2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는 시장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는 약 29%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추가로 투자를 늘리시는 전략이 맞는데 가능하다면 성장주 위주의 나스닥 위주 특히 그 안에서도 나스닥 100 위주의 투자가 더 중요한 타이밍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매크로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최근에 나타난 현상 중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10년 국채금리에요.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훅 올라가서 4%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빠르게 떨어져서 3.8%대가 깨져내려왔다가 또다시 살짝 올라가면서 지금 3.8% 수준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금리가 계속 떨어질 거냐 전혀 아닐 것 같습니다. 또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오히려 앞으로 내년 말까지 약 1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에 지금 3.8%인 10년 국채금리가 쭉 떨어져서 한 3.5% 수준 정도까지의 어떤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하는 이유 중에서는 여러 가지 매크로를 보면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채권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두 자릿수가 나오기에는 저희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채권 비중을 6대4 전략으로서의 40%가 아닌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투자 비중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20%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80% 그래서 8대2 전략을 가져가고요. 그래도 현금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10% 정도 현금을 가지고 가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저희는 현금보다는 여전히 대체자산인 금이나 가상화폐 이쪽에 10% 정도를 들고 가는 그래서 주식 70% 채권 20% 금 대체자산 가상화폐 10% 이렇게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금이라든지 대체자산이 필요 없다 그런 경우에는 주식 80% 채권 20% 이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별 구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최근에 일본 투자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실 거고 인도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대만이라든지 베트남 특히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매크로 숫자 중에서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는 것 즉 달러지수 그리고 원화의 움직임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달러지수가 굉장히 높았을 때는 거의 115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쭉 지난 1년 이상 동안에 계속 빠져서 지금 100이 깨져 내려와 있습니다. 중간 정원에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지만 어쨌든 추세 자체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내년 연말까지 아마 지금 98 수준, 99 수준 이 정도의 유지가 될 가능성 또는 좀 더 내려가서 약 95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 이 정도를 열어놓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더 빠진다면 90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빠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10년 국채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막 떨어져서 2%대로 떨어진다. 그러면 아마 90까지도 달러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내년 연말까지 3.5% 정도로 보고 있어서 그렇다면 달러지수는 95 정도까지 열어놓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달러를 다 원화로 전환해서 지금 한국의 투자를 왕창왕창 늘려야 되느냐 이 전략은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과 이런 신흥국 중에서 제조강대국에 투자를 하지 말자 가 아니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가별 GDP 비중을 보시면 미국이 전 세계의 25% 수준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전 세계의 약 4%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신흥국으로 봤었을 때는 선진국은 그랬지만 중국이 약 18%고요. 우리나라가 1.7% 2%가 안 됩니다. 대만이 0.8% 정도 되고요. 베트남이 0.4% 정도 됩니다. 이런 포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GDP 비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확연하게 미국 쪽에서는 미국 나스닥 비중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요. 전체 포트폴리오의 60% 그리고 일본을 한 3% 정도 유럽을 한 5% 정도 들고 가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 중에서는 한국이 2%가 안 되는데 저희는 15% 굉장히 크게 비중을 두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대해서 저희는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중국은 10%만 들고 가니까 GDP가 18%인데 절반 정도 되는 비중을 들고 가는 거죠. 여기에 대만을 5% 베트남이 2% 가져가는 거니까 역시 GDP 비중 대비해서 거의 5배 이런 수준을 저희가 지금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로 보신다면 우리는 지금 한국과 대만 베트남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선진국에 있어서는 미국 나스닥에 가장 초점을 많이 두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 아래에서 이제는 업종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에 있어서 짚어보기 전에 여전히 우리가 경제지표로 판단하기에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디락스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낮다. 이 얘기를 해드렸고요. 엄청나게 급격한 경기 회복 또는 급격한 과열 이렇게 갈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단이 금위차의 역전 현상이라든지 또 부도기업 수의 증가라든지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경기가 아주 안 좋아질 것 같이 두려워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자극되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 AI 산업이라든지 전기차 산업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나 근원 인플레이션 또는 근원 PC 인플레이션 모두 다 앞으로 내년 연말까지 아마도 2.5에서 3% 사이로 하락 안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는 우리는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예금의 증가가 다시 회복하는 부분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대출이 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천천히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으로 변할 거고 여기에 그렇게 대출 증가율이 낮다 하더라도 현재의 금리를 감당 가능한 개인들과 기업들의 펀드멘탈이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출 증가율이 4에서 5%대로 다시 올라가서 안정을 찾고요. 또 모계지 금리는 약 7% 정도 되는데 이 수준이 천천히 떨어지면서 아마도 6% 수준의 하락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안정적인 어떤 골디락스 시대가 나타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판단에서는 인플레이션은 2.5%에서 3% 사이로 안정을 찾고요. 여기에 미국의 경제성장률, 실질성장률이 1%에서 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앞으로 2년 정도 이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골디락스인데 약간 인플레이션이 엘리베이티드 과거의 1.5%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것보다 1%포인트 정도 더 높은 2.5% 또는 2배 정도 되는 3%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의 경제성장률 1에서 2% 그래서 전체 명목성장률이 4% 정도의 시대가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리드해주는 부분이 아무래도 인금상승률이 3에서 4% 정도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도 자극하지만 실질 소비도 일어나게 하는 그런 관계에서 어떤 시장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볼 때 조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보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조종이 있을 때마다 저성장 시대니까 성장주 위주의 투자의 어떤 패턴 그래서 좀 더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이 적절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실적 발표가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다 보면서 앞으로 업종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2, 4분기가 바닥일 거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2, 4분기가 바닥이게 되고 3, 4분기, 4, 4분기가 이익이 올라가는 추세로 변한다라고 과정을 넣으시면 경제도 계속 하락 안정화되는 것이지 하락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가 2, 4분기가 마이너스 7% 정도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0.4%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계속 둔화인 거죠. 그렇지만 그게 바닥이고 3, 4분기, 4, 4분기는 플러스 전환을 한다. 매출 증가율도 그렇고 매출 증가율도 그렇고 이익 증가율도 그렇고 성장을 하는 구간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적을 보면서 뭘 사야 되나 이걸 판단해야 되겠죠. 지금 겨우 6%의 S&P500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은행주들의 매출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고요. 순이익도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대형 은행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할 때 경제를 엄청나게 과열시키는 그런 숫자들이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기가 2, 4분기에 바닥을 다지고 3, 4분기에 살짝 올라가는 U턴으로 하는 거죠. 급격한 B턴이 아니고요. 그래서 U턴으로 올라가는 수준으로서 예측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충당금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 연체율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우리가 투자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산업이 어디죠? 우리가 업종별로 얘기했었을 때 대형기술주와 AI, IT 산업 여기에 있어서 35% 정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에 있어서 한 20% 정도 투자를 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관련해서 또 20% 정도 투자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수익률은 좀 덜하죠. 그렇지만 첫 3개, 대형기술주, 반도체 AI, 그리고 전기차, 전기차 부품 이쪽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또 하반기에 신재생에너지도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대형기술주 13개에 있어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나스닥 100 리밸런싱이 일어나면서 70주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7개 대형기술주들이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떠나서 엔비디아, AMD,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런 종목들의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나와요. 나스닥보다 훨씬 높고요. 나스닥 100보다도 훨씬 높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노베이션 사이클이라고 해서 혁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혁신의 시대가 계속 가속화될 겁니다. 하반기에 AI의 가속화 그리고 내년도에는 비전 프로가 나오면서의 IT 산업의 변화 이노베이션의 가속화 혁신의 가속화 이런 것들을 다 더했었을 때 우리는 지금 이번 사이클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코로나19 때부터 시작해서 약 한 2년 정도 들어온 사이클이고요. 앞으로 최소 2년 더 많이 보면 3년, 4년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미국의 증시의 고점은 2025년 초가 아니라 2026년 초가 될 수 있거나 더 지나서 2년 지나서 2028년 초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올라갈지 정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빨리 팔고 나와야지 우리가 지금 정말 어떤 경기침체 위기에 봉착했으니까 우리가 도망가야지 이런 초점이 아닌 이런 혁신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산업들이 변할지 그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업종과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될지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반도체에서 가장 대표 대장주 AI에서 가장 대장 대표주의 비중을 계속 높이는 전략을 펴고 있어요. 조종만 들어오면 더 높이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또 AI 쪽에서는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소프트웨어로 또 넘어가는 구간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다 투자를 하는 전략인데 지금은 하드웨어 쪽 그러다가 나중에는 소프트웨어 쪽 이런 식으로 포트 구성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이 부분에 있어서 헷갈려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쪽 부분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급격한 단가 조종을 일으켜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겁니다. 유가가 지금 덜 떨어져 주고 있어요. 더더욱이나 더 빨리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정말 큰 성장 이익의 성장이 나오는 구간도 나타날 겁니다. 지금은 매출의 증가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 업종의 최소한 4분의 3 많이는 80%까지도 투자를 하자. 그래서 75%에서 80% 정도는 성장주 위주의 투자이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AI, IT, 대형 기술주,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전기차 부품 그래서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신다면 인플레이션을 낮춰주고 가격 정가화력이 있고 정말 중요하니까 지금 같은 타이밍에서 조종이 있을 때마다 사 모으시는 전략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저희의 전략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하셔서 특히 저희와 함께 유동원 글로벌 랩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쪽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법을 배우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완타 중 빠르게 변동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